음... 나 처음인데 이거... 레지턴 테이블인가? 딱 그거하고 비슷한데 여기 어디까지 보이는 거야? 왼쪽에서 계속 소리가 들리던데 이렇게 소리가 들리던데 벽에 끼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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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쪽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자동자당이구나 161 164 뭔 소리야 164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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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기있어?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